스파키 미니입니다. 이틀만에 왔네요. 일요일 쉬고 어제는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뭐하고 치과 치료받고 그러느라고 어제 실시간 스트리밍한 건 영상 지워버렸고요. 너무 헤매가지고 공략 영상을 보고 혼자 연습하다가 어느정도 숙달되면 시간 단축 도전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하겠습니다. 그게 낫겠어요. 이틀 쉬었는데 먹 상태는 좋은 편이고요.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건데 이게 박자가 좀 어렵더라고요. 제가 못 맞출 수도 있어요. 갈게요. 노마이크 노보정 원테이크 원키 이게 박자는 내가 잘 알려놔. 인터넷에 나를 쳐보면 이제 내 노래가 나와 내가 왜 굳이 이렇게 가수가 된지 넌 알까 유명하고 팠던 이유는 오직 단 하나뿐이니까 네가 날 보고 날 알아듣고 내 생각하라고 뒷빛 나와 노래 혹시 네가 볼까봐 날 들으면 날 본다면 날 찾아줄까봐 길을 쓰고 노래 그 옛날에 널 위해 그때 다 하지 못했던 내 맘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해 아 아니 에헤에서 약간 보갑이 풀리고 후두고 올라갔는지 약간 가리 낀 소리가 나왔네요. 노 레헤 이런 거에서 아 잘 안되네. 모테부터 살다가까지 네가 없던 건 없으니까 솔직히 터놓고 말해 모두 너와 내 얘기니까 내 노래를 듣고 내가 울고 내가 슬퍼하고 혼자 미치는 나의 이유를 넌 알 것 같은데 뒷빛 나와 노래해 혹시 네가 볼까봐 날 들으면 날 본다면 날 찾아줄까봐 날 찾아줄까봐 길을 쓰고 노래해 그 옛날에 널 위해 그때 다 하지 못했던 내 맘을 담아서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진심을 다해 내 맘 전한다면 너에게 들릴까 까먹었어 이거 까먹었어 이 부분 뭐야 이 몇 분짜리 노래가 별거 아닌 가사가 네 귓가에 네 귓가에 네 맘속에 네 맘속에 울려 퍼지기를 미치도록 기도해 제발 네가 듣기를 이런 내 맘이 들리면 너 돌아오라고 아 힘들다 눈물로 노래해 아 이게 개 에바였다 이 부분 아 그래도 다른 부분은 가래낀 소리가 나와도 대충은 플랫데도 넘어갈만 했는데 아 마지막 개 에바였네 아 미치겠네 아 스트레스 받네 아 최대한 밑보 느낌 안 나게 좀 좀 배움 주려고 했는데 아 그래서 그런가 이런 내 맘이 들리면 아 목구멍을 안 열었구나 목구멍을 안 열었어 아니 목구멍이라기보다 연구개를 안 들었어 이렇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이런 내 맘이 들면 너 돌아오라고 아 이것도 좀 약간 아 씨 인골런 느낌 나네 아 이게 너 돌아오라고 여기가 좀 어렵네요 이게 안 되네 힘들진 않았어요 막 죽을 만큼 그건 아닌데 아 확실히 경력이 아직 부족하다 순수 연습한 날만 모아서 지금 532일 차인가 1년 딱 6개월 한 2년 해야 된대 진짜 최소 2년 테너 기준으로 와 대박이죠 그래 열심히 하면은 도레미파솔라 2옥타브를 이제 갖고 논대요 막 미에서 미에서 라로 갔다가 이거 되는데 최소 기본 2년 테너 기준으로 엄청난 거예요 진입장벽이 와 아 힘들다 너 돌아오라고 여기가 잘 안되네 이걸 좀 따로 연습해야겠다 거기서 이제 불필요한 힘이 들어간 거지 감사합니다 스팟키미니였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첫 번째 영상 불렀던 것보다 흔 낫네요 자 이제 원데이 아니면 사랑을 찾아서 MC 더 맥스 노래 아니면 원데이 원데이 키즈 이진성님 노래 두 곡을 다 부르던지 둘 중 하나 부르던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